안녕? 난 김동하이야 동화철에서 튀어나온 그들을 만나서 어쩌다 보니 내가 전설의 전차 프리큐어가 되버렸어 그리고 메로롱이란 괴물을 쓰러트렸더니 나왔지 뭐야? 프리큐어로 변신해서 큐어데풀을 전부 부하 우리가 사는 세계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크루! 아직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거 재밌겠다! 울트라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크루!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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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피워! 반짝이는 애님처럼 눈이 부신 너의 미소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을 찾았어 있는 힘껏 가보자! 힘들어도 포기 말고 송골송골 마친 땀은 다 이 암모! 절대 지지 않아 용기는 내 밤 다섯 개의 빛들이 널 이끌어줄 테니 스마일 스마일 너의 미소 하나라면 스마일 스마일 온 세상이 빛날 거야 슬퍼하는 너의 모습만 보고 싶지 않아 스마일 스마일 그룹 피워!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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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하나 스마일주 이 방송은 너의 스폰사들에게 제품들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